네, 반갑습니다. 캔들맨입니다. 캔들맨이자 이석현 전문가자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2012년 7월 19일 오후 마가시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지수 점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 그리고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을 조금 이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시장은 개차반이죠. 개차반이었다가도 오늘 살짝 조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다 이제 하방압력, 하방경직성 하락패턴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두껍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보이고 있고 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래요. 그냥 이제 이게 막 어느 순간에 막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스탠다드로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난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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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 올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3단계나 더 훌쩍 올려버리는 게 가능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에 올때마다 0.25%씩 맨날 하다보니까 그런가보다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이런 거는 책에서는 한 번 봤고 옛날이니까 그랬지.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실제적으로 이런 게 행사가 되는지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율을 잡히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화 환율, 원달러 환율은 계속 이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우상향으로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안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수의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종목으로 보는 게 좋냐면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리면 지금 원숭이 두창 치명률이 한 1.1% 정도 돼요. 코로나보다 살짝 좀 낮기는 한 상황인데 코로나보다 낮을 뿐이지 이게 치명률이 1% 이상 정도 되면은 이건 좀 위험한 거거든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죽는다는 뜻이니까. 그럼 1만 명 걸리면 100명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박리, 박리담의 식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제 원숭이 두창이 굉장히 이제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 관련 중 거기다 플러스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흐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거 보시면은 최고 7358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가 이렇게 줄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더블링 됐다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막 해외라는 해외여행도 가고 뭐 이제 피서도 가고 거의 이제 영어로 애들 여름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시기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려왔어. 3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더하기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더하기가 좀 일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걸 하라고 강요하기가. 나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코로나가 더 잘 걸릴 수가 있는 환경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뭐 백신이 됐건 진단키트가 됐건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보시고 그리고 2차전지라든가 이런 이제 반도체 쪽도 반도체 520억 달러 투자 입법이 좀 가시권에 들어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2월 달부터 지금 하고 계류 상태에 지금 있는데 지금은 좀 최대한 좀 빨리 오 야 반도체법 지원받는 업체에 중국 투자 재환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520억 정도 집어넣겠다.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이제 반도체 블록이 형성이 되는 거고 중국은 필요한 그런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큰 차질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추진을 제한을 하고 있고 이제 공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다면 이제 중국한테는 반도체를 못 팔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반도체 매출의 전체의 40% 내외가 중국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맘에 걸리긴 하겠죠. 그래서 반도체주의를 오히려 조심하세요.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세요. 이게 미국의 투자 지원을 받는 건 좋은데 중국을 가져가면서 이제 받는 게 좋은 거죠. 중국을 버려가면서 이렇게 받는다. 이거는 살짝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투진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나비효과를 많이 그러니까 중국에 물품을 팔 수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공장 건설 시 폐지 아... 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망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분간은 계속 또 이제 물 먹어야 돼요. 모아텍 양지사 모비릭스 모아 데이터 이렇게 됐는데 모아 데이터 이것도 조잡하죠. 모아 데이터 왜 올랐느냐 그걸 무상징자 권리락 때문에 올랐답니다. 정말 조잡한 시장에서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비릭스 자 모비릭스 보면은 자 모비릭스도 이제 뭐 무상징자 관련주 아예 그냥 무상징자 관련주라는 말을 쓰네 이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양지사 현재와 시완변동 변동 공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이 뜻이죠. 예 그리고 이제 모아텍 모아 데이터 권리락 효과 진짜 조잡한 시장 별거 볼 것도 별로 볼 것도 없는 시장 예 이런 장에서는 진짜 뭐 어느 한 그런 이제 수혜주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있잖아 솔직히 뭐 저기 도시가스도 있고 원자력발전 세치도 있고 뭐 항공기부품도 있고 뭐 저기 어? 뭐 주류도 있고 뭐 코로나19도 있고 요소수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 중에서도 상한가가 하나라도 나왔다라는 거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볼만한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오늘은 진짜 볼만한 장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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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